안녕하세요. 태블릿지구입니다.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영상을 올리면 댓글 중에 애플 아이디는 어떻게 만드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좀 난감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애플 아이디 계정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애플에 처음 입문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애플 제품을 사용하셨던 분들은 이 영상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원을 켜주세요. 언어를 한국어로 설정해 줍니다. 국가 또는 지역 선택도 대한민국으로 설정합니다. 빠른 시작은 기존 아이폰 또는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빠르게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애플 제품을 처음 구입했으니 수동 설정을 눌러주세요. 집, 카페 등 와이파이 무선 인터넷이 되는 환경에서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선택하고 로그인을 해주세요. 만일 와이파이를 연결하지 않으면 활성화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꼭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연결되면 아이패드를 활성화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및 개인정보 보호 안내 메시지가 나옵니다. 읽어보고 계속을 눌러주세요. 터치 아이디는 지문을 등록해서 로그인하거나 결제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터치 아이디는 나중에 설정을 눌러주겠습니다. 팝업창에서 사용한 암을 선택해 주세요. 암호 생성은 아이패드를 잠금 해제할 때 사용합니다. 원하는 번호로 암호를 설정해 주세요. 앱 및 데이터는 처음 아이패드를 사용하는 분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앱 및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음을 선택해 주세요. 드디어 애플 아이디를 입력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애플 입문자는 애플 아이디가 없기 때문에 애플 아이디 계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애플 아이디가 없다면 암호를 잊어버렸습니까? 글자를 선택해 주세요. 다음 화면에서 무료 애플 아이디 생성하기를 눌러주세요. 이름 및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상단에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메일 주소는 실제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나중에 본인 인증할 때 필요합니다. 이메일 주소가 없다면 아래 이메일 주소가 없습니까? 를 선택해서 애플 이메일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다음을 눌러주세요. 다음 화면은 암호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암호는 8자 이상이어야 하며 숫자, 영어 대문자 및 소문자를 입력해야 되는데 규칙을 지키지 않고 보안에 취약한 암호를 입력하게 되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시키는 대로 8자 이상 숫자, 영어 대문자 및 소문자를 포함해서 암호를 입력해 주고 다음을 눌러주세요. 본인 인증 단계입니다. 본인이 사용하는 전화번호를 입력해 주고 전화번호 확인하는 방법은 기본으로 체크되어 있는 문자 메시지 그대로 놔두고 다음을 눌러주세요. 그럼 핸드폰으로 확인 코드 6자리가 발송이 됩니다. 지금 보이는 확인 코드를 입력하는 분이 있을까봐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당연히 본인의 핸드폰에 수신된 확인 코드를 입력해 주세요. 이용약관을 천천히 읽어보시고 동의를 선택해 주세요. 그럼 새로운 애플 아이디를 생성하게 됩니다. 생성되는 애플 아이디는 본인이 입력했던 이메일 주소입니다. 다음 화면에서 아이패드 최신으로 유지하기 화면이 보이면 계속을 선택해 주세요. 위치 서비스는 지도와 기타 앱 및 나이 찾기와 같은 서비스를 사용할 때 아이패드의 위치를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저는 위치 서비스 활성화를 선택했습니다. 아이패드 키체인은 암호나 신용카드 정보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으로 매번 암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필요할 때마다 자동으로 암호를 저장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저에게는 필요 없는 기능이라 아이클라우드 키체인 사용 안함을 선택합니다. Siri는 음성 명령으로 아이패드를 조작할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처음에는 신기해서 사용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화 중에 싫어만 나와도 Siri가 응답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요즘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건 나중에 설정해도 되니까 나중에 설정 앱에서 설정하기를 선택해 줍니다. 스크린 타임은 아이패드 사용 시간을 보여주고 자녀가 사용한다면 유해 콘텐츠 차단을 설정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설정 앱에서 설정하기를 눌러줍니다. 분석은 애플 시리와 같은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애플의 데이터 분석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저는 공유 안함을 체크해 주겠습니다. 화면 스타일은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해주세요. 저는 라이트 그대로 두고 계속을 눌러주겠습니다. 아이패드 시작하기 화면이 보이면 아래 시작하기를 선택해 주세요. 설정이 끝났습니다. 이후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원하는 앱들을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애플 아이디 계정 만들기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주위에 애플 제품을 처음 사용하려는 분이 있다면 귀찮게 하나하나 설명하지 말고 이 영상을 보여주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